애교 만들 수 있어요? 저희 애교 만들 수 있어요? 애교? 네 난 못해 어떤 팬분께서 물어봐줬어요 애교를 만들 수 있나요? 이렇게 애교? 어렵다 너무 어려운데 우리 알고 있는 거 뭐 있지? 알고 있는 거? 이거 이거랑 이거 많이 시켰었는데 이거랑 그리고요? 이거 기본적인 거? 기본적이네 어렵네 애교 만드는 거 애교 한번 만들어봐요 쥬야 쥬야 할 수 있다 어떻게? 유 캔 도잇 이거 한 거예요? 아 진짜 모르겠어 그쵸 샤샤샤 또 있었죠 이렇게 스위치 딱 누르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른 버튼 누르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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